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제일 끝점을 알려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! 아침에 콩스X 한 사발씩 먹고 오고 시리얼 시리얼! 호랑이 시리얼 이렇게 먹고 맞다 맞다 호랑이 시리얼 호랑이 시리얼 호랑이가 되게 네 맞아요 호랑이 기원 한 사발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 오시죠! 팀 자랑이요? 어디 한번 해보세요!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그럼요! 일단 저희 팀의 가장 큰 자랑 누구겠습니까? 저요! 지금 저요? 저요? 아 모두가 자랑이겠지만 우선 아주 든든한 리더인 저 준석이가 네 준석이가 있구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랩이면 랩, 춤이면 춤 모두 가능한 아주 다시 다능한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막내가 아니죠? 막내라인 영규도 아주 춤 노래 다 뛰어난 친구고 무엇보다 밀크 보이스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릴레이 칭찬으로 가볼까요? 아 좋아요! 연규씨가 칭찬해 주시죠 그럼 제 옆에 있는 비닐을 한번 보자마자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여기 이렇게 딱 조각상 같은 이 미모!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펀치란 이 키 아유 아주 와우 아주 답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뒤에 있는 라건이 형 또 라건이 형은 또 춤이면 춤 노래하면 노래 개그면 개그 다 가능한 평소에 그냥 분위기를 좀 잘 띄우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다 웃겨요 맞아요 특히 현준이가 진짜 너무 웃깁니다 대국 같은 피부 진짜 똘망똘망한 눈 일단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또 랩이 진짜 톤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또 이런 것만 해주면 진짜 무엇보다도 진짜 근면성실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든지 주어지면 되게 열심히 하고 완전 주어진 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저는 리스펙합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예스 승헌이 하면은 먹장이 있거든요 먹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진짜 뭐든지 안 가리고 맛있게 잘 먹고 또 진짜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 식욕이 아니 먹는 모습을 보면 아 저희 중민이 형이 진짜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춰가지고 사기캐입니다 아닙니다 네? 저희 뭐 저희가 또 떼물즈라는 그런 조합명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한입에 와싹 깨물어 자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영원 언제나 영원 forever forever 고맙습니다 1 1 3 1 1 1 CYMIC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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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YMICY! 컴퓨터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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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붕이 채우세요. 끝 끝 끝. 안녕.